뭐해? 진행시켜! 제발 왜? 왜? 꺼 에? 아, 진짜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!! 아, 트런들? 아 알겠습니다. 잠깐만. 트런들 근데 흐린이 낫던데 제가 보니까 파카도 하고 있더라고 W 섬마 해가지고 막 하는데 아트면 트런들 좋다고? 왜 안 좋을 거 아니야 아 모르겠다 가보자 그래 해보자 그래 야 평큐가 안 되네 이거 가보자 가보자 딱 딱 딱 딱 딱 딱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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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으악 깨발 그냥 아 아 시발 틀이 날걸 가자 어? 모피야 그래 아유 어 깨물어 깨물어 시발 딱 딱 딱 아 아 아 어? 아 무슨 대회하냐 임마 어? 좀 니 하고 싶은걸 해 이새끼야 일로와 어? 아 아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아 아 진짜 딱 딱 한번 기회가 있는데 아니 오히려 우리팀이 와야 될 상황인데 왜 왜 이렇게 안죽어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저 보지마 보지마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는데 응? 우리팀이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는데 아 아 아니 아니 근데 이건가 저 이번 게임 타워 처음 때려봐요 어 이건가 아 아 나름이 아 아 아 아 아 아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일로와 으어 이 새끼 이거 딱 딱 딱 딱 그렇지 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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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시켜 아 아 오케이 응 열 좀 받으셨나보건 중단시켜 쓰읍 아 야 내 쪽 좀 오지마 얘들아 어 내 쪽을 오지마랬지만 내 쪽을 안오면서 한타를 그렇게 져서도 안돼 군대가 지면 안되는데 이쯤되면 이건 그냥 운빨 아니냐 탑을 서로 소거하고 사대살랬는데 본대가 졌다 이건 그냥 빙발 아님 흐흐흐흐 어 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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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델트 그냥 오자마자 씨발 아트는 저기 델타인데 으아아아아아 어 천천히 해 천천히 어 천천히 해 급하게 하지마 어 너무 급하라 천천히 하라고 임마 천천히 해 천천히 아 야 이제야 짓만 막아봐 씨 아 이거 어떻게 안되나 아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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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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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지금 내가 지금 롤 하는건지 뭐 유즈맵 하는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안될같은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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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면 레오나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기둥은 여기 세우고 기둥 위치 좋았다 인정해야 돼 야 야 가지마 자자 야 야 이제야 어디가 이새끼야! 여기... 어... 잠깐... 야... 아아... 와... 아니 잭스 내 게임 0.65 0% 대체 뭘 위해서 잭스를 하는거야 임마 근데 왼쪽도 만만치 않은 어? 그냥 둘 다 사이 형상임 이새끼들은 그냥 0.65 대 0.65 야 그래도 나는 어? 난 0%는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내 판에 0%면 뭔가 있는거임 자 자 여러분들 지금 살짝 휘어납니다 잭스 지금 지금... 어... 오잖아 야... 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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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역시 카운터다 그리고 이제 내 판 0% 0.65 잭스 이런 애들 갱 같은거 신경도 안 써 그냥 들어옵니다 오오오오오 오오 가라 그래 알았어 알겠습니다 한번 더 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어? 아이씨 나도 하면 되는거 아님?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? 어? 잠깐잠깐잠깐 그거 맞아? 자 이쯤에서 여기까지만 먹고 자 빠르게 판단을 해야된다 어? 바로 유채야 일로와 일로와 구살러서 차려와 으챠 호호호호호 어 쟤가 으쟤쟤쟤쟤쟤 어? 좋습니다 판금장어 판금장어 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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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야 어? 왜 들어와 스텝 잘 치면은 자 스텝을 아이씨 아 존나 아깝네 진짜 자 가자 아 아 이건 안되겠 아냐 아 귀를 막으면 안되지 임마 아 어어 이거이거 어 어 어 이씨발렐라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해 야 심파나왔네 어 어어 어어 이거이거이거이거 뭐야이거 아 이거 어차피 탁 가봐야 이거 꿈도 희망도 없어요 그냥 쓰레기 주로 다녀야돼 유압 어어 그... 까 까 까 그리고 까 까 다 다 다 다 틀어오잇 아 못가게 못가게 못가겠다 정신이 들어 아 시발 가게 할걸 아이 잠깐만 가게 해야 되는거 아녜 이거 아 그냥 보낼걸 아우 그냥 보낼걸 어? 자 잭스 텔 탄다 시발 겁나 요기 텔트 아 어쩔 수 없다 진짜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잭스를 그렇게 키우면 어떡해 얘들아 어쩔 수가 없어 진행시켜 진행시켜 아 제발 왜 들어 왜 꺼 잭스 초시계 이거 좀 크다 이거 좀 큽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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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님 한타 하셔야죠 쌀님 한타 하셔야죠 바텀 바텀 에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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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나와가지고 헬리콥터 어? 그냥 댕검 아이새끼일거 같은데 엉 악 뚝 뚝 뚝 뚝 뚝 뚝 뚝 뚝 뚝뚝 뚝 뚝 뚝 뚝 뚝 뚝 ط 지닝시켜 뚝 뚝 뚝 야 카스토파 퀴퀴퀴 흡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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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! 흡혈! 오케이 되나? 아 씨.. 아 솔직히 안될거 같은데 어? 야 잭스 빠졌다 잭스 빠졌다 야 야 시간만 끌어봐 얘들아 야 열심히 시간만 끌어 시간만 시간만 끌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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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딱 딱딱딱딱딱딱 잭스? 너 재능있어 열심히 해 게임 좀 더 붙어 줘 요런 거물부수기 게임이야 건실하게 살아 임마 졸렬하게 한타하지 말고 건실하게 살아 임마 자 게임은 건실하게 하나하나 착실하게 쌓아간 트럼들이 가져갑니다 철거 아꼈다가 오른쪽 포탑에 쓴 디테일 지렸어요 봤구나 음 보셨군요 5초 5초만 주입시오 저한테 이거 뮤비가 골때림 그 그 뮤비는 뭐랬고 노래방가서 이런거 틀면 이제 대충 그냥 막 건달 깡패 임창경 예? 나와가지고 막 하다가 막 어떤 여자들만으로 막 웃다가 갑자기 칼빵 맞고 어 하다가 벽에 이렇게 탁 예? 타노라마 싹 지나가고 약간 지갑에서 사진 탁 하나 이렇게 탁 꺼내가지고 보면서 비 존나 내리고 양복 입고 하 가렌? 올 가렌이면 트럼들이 좋아 시발 가렌 어? 좋겠냐 어? 할만하네 가렌 일로와 아이 시발 아 하하 아 하하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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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재겁게 해 봐 아 바렌 노플이여 어 어 overly 아 형 으어욵 아 그 다음에도 캬 그 이후 에휴 씨발련 아까 이겼는데 오우 씹새끼 갓 어우 한 번 뜯어보자 오우 씹 마력이네 이새끼 그냥 괴물인 그냥 오거인 사람 아니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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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아뜨다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다음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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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텀으로 방향전환 리 tonight 크로스 들어가자 아깝다 평타지 좀만 더 했으면 표펄로 그냥 버텼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상대한 입장에서 신경 존나 쓰임 요리 드런들 이새끼들 그냥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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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네 이거 아니 손맛있네 잭스 생각도 안 나 지금 잭스 뭐 드린 생각도 안 나 잭스 생각도 안 나